자 이번 문제도 2분의 1의 x를 알파로 치환할 거라는 사실은 뭐 어렵지 않게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치환을 하자마자 우리는 아 알파가 0보다 크다까지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x가 아니라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2분의 1의 x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하면 이게 2잖아요. 그렇죠? 얘만 알파로 치환되는 거고. 그래서 4분의 1은 알파의 제곱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 4인데 플러스 2가 되려면 여기부터 해야겠네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인데요. 애초에 알파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자 소지선을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8이에요.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이 알파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겹치는 부분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최종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알파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알파를 다시 바꿔줘야겠네요. 2분의 1의 x로 8은요. 2분의 1의 몇 승 이게 2의 3승이니까 2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요. 0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0은 만들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런 상태라면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àcies. P